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오늘은 석브라더스 조가 나오시는 날이군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천절이라는 거를 물론 개천절이 언젠지는 알지만 야 오늘 이거 쉬는 날이잖아 인식하고 나오셨어요? 저는 어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 가려고 하니까 내일 쉬는 날인데 어딜 가 이런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박의원님. 저는 매월 월말이 되면 다음 달에 빨간 날이 며칠인지 항상 셉니다. 아 챙겨야죠. 네 제가 휴일과 휴식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휴식에 민감치 못한 저는 오늘도 연휴 평일과 똑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없는 거예요. 차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뻥뻥 뚫리는 거야? 물론 새벽이긴 합니다. 하다 보니까 빠져 개천절이야. 그런데 오늘 개천절 사실은 법정 공유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취자 문자는 평일보다 더 뜨겁게 들어옵니다. 왜냐 업무 추진비 또 심재철 의원의 불법 정보 취득 논란 이 문제 토론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두 분께는 우리 앞에서 한참 토론 했으니까 뉴스닥에서까지 긴 토론 말고 한마디씩 한마디로 평 안 듣고 가면 서운하겠어요. 누구 먼저 아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이준석 최고위원. 서로 침소봉대를 너무 하다 보니까 갈수록 본질이 뭔지가 망각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심재철 의원 측에서도 자료를 입수했으면 우연하게 입수했더라도 만약에 문제될지 만한 소지가 있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하고 대신 1번 계기로 해서 요청을 다시 해서 이런 업무 추진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시할 수 있고 역제안을. 그리고 반대로 정부 측에서도 보면 심재철 의원은 어떤 시스템 결함이거든요.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서 취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스템 결함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우선 밝히고 이번 자료에 있어서는 대신 이러이러한 자료는 민감할 수 있으니까 좀 반납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으면 되는데 서로 감정 싸움으로 가서 누군 도둑질했다 그러고 누구는 반대로 거꾸로 정부에서 이렇게 감추려고 자꾸 하는 거라고 그러고 저는 굉장히 모양새가 보기 안 좋았습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 대응할 때 사실 심재철은 100만 건 가져갔으면 그거 분석한 데도 한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 쪽에서 반납하라는 논리 중에 뭐였냐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으니 반납해라 하면서 무슨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될 수 있는 식당 자료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쩌다 보니까 심재철 의원실이라는 보안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아주 IT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 곳에 디지털 파일 형태로 대한민국의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기밀정보 한 100만 건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거든요. 제가 만약에 해외정보기관에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해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해킹하고 싶은 곳은 심재철 의원실일 거예요. 그럼 빨리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왜 만드냐 저는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원래 제가 양비론 싫어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쌍방과실이 있습니다. 쌍방과실이다. 정부에 찍어서 거기에 그런 자료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기밀에 있어서 올바른 취급방식은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시라니까 또 길게 하셔서요.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게 이제 갈수록 감정 대립과 정쟁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과 정쟁으로 나갈 게 아니고 정부는 차제에 이른바 안보나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을 제외한 일반 행정정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심대철 의원실은 정부에서 민감해하는 어쨌든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 과정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료들은 반납을 해서 이게 서로 고소고발하고 마치 한쪽이 한쪽을 제압하고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업무 추진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다 투명하게 공개해라. 당연하죠. 동의. 동의. 두 분 다 동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업추비도.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정의당의 윤수호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 성향으로는 반대일 수 있겠지만 야당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진발언 하신 것이 높게 평가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 이거 이 토론 가지고 또 하면 뉴스닥이 또 끝나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오늘 상한과부터 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과 누굽니까 저는 약간 이건 조소적으로 하는 건데 유은혜 부총리 어제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한과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박원석 전 의원의 상한과 확인하고요. 저는 한나라당. 아니 한나라당이랜다.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으로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 상한과. 이야 두 사람 다 이유가 뭔가 듣고 싶어지는 두 사람인데요.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 유은혜 부총리 상한과 주셨네요. 유은혜 부총리 입장에서는 우선 본인이 경력관리용으로는 최고의 자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경력관리용이라니. 왜냐하면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총선 출마 의사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다음 총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 출마의 강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 역할 기대치가 많지는 않거든요.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관리형 사회부총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테고 원래 가장 좋은 보직들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는 안 좋지만 그 역할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없는데 반대로 임기가 이렇게 보장되고 이런 자리가 좀 좋은 건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유은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상곤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 소신에 맞는 경책들을 많이 시도하다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반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치는 정부에서 많이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에 있어서 대신 안정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여가지고 이 청문회 과정은 굉장히 난맥을 겪었지만 반대로 업무 중에는 갈등 유발할 만한 걸 많이 하지 않을 거다. 표현에 따르면 그냥 적절할지 못했으면 시키지 않을 거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탄하게 업무를 하실 거다. 이 역할을 예전히 비슷하게 했던 분이 누구냐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황우여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과거에 소방수 역할로 들어가신 교육부총리라는 분들은 보통 관리 역할을 많이 맡게 되시고 그렇다면 무리 없이 임기를 또 맞추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우여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임명. 아니 우리 이준석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상한가로 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임명 시점이 좀 묘한 건. 원래 이분은 그냥 이슈가 되면 상한가 를 주세요. 그럴 수 있죠. 임명 시점이 좀 묘한 면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만해요. 왜냐하면 장관이 물론 이제 뭐 수시로 바뀌긴 하지만 총선 앞두고 길어야 한 1년 3개월 정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임명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더군다나 이제 교육이라는 건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100년지 되게 아닙니까.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일관된 로드맵 이런 게 중요한데 전임교육부 총리께서 이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았는데 후임은 머지않아 이렇게 그만둘 것이 예정된 이런 분을 임명하는 게 맞냐. 물론 아까 이제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진선미 장관이었고 유은혜 장관은 유은혜 장관이 됐죠. 그러네요. 장관은 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진선미 장관이 확실한 거고. 누구나 예측은 가능하죠. 그런 점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갈등 사안을 안 만들 거다. 그것도 저는 맞는 관측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이분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도 그렇게 막 주변하고 갈등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소통을 잘하고 화합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로저로하게 상처받은 교육 이해관계자들을 좀 이렇게 추스르고 원만한 그런 국정운영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에서 이걸 보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영역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교육정책이라는 영역이 그렇게 한가한 영역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잠재적인 그런 갈등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 요인들이 겉으로 뾰족하게 표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능사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또 제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금 교육이 전혀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 여론 학부모들의 분노가 부글부글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좀 개선책을 내달라는 그런 불만 분노의 목소리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유은혜 장관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식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가자. 큰 소리만 안 나게 하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의아한데요. 지금까지 관측은 대체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유은혜 장관께 신임 장관께 부탁을 드리자면 그렇게 관리하는 장관으로 머무르다가 1년 3개월 이후에 총선을 출마하게 되면 본인의 평가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 않을 거고 이 정부의 평가에도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과 개혁의 과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한가 유은혜 장관 주셨고요. 박원석 전 의원의 상한가는 전원책 변호사. 이미 비대위는 사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당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말고 조강특위 정확하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조직 강화특별위원회 줄여서 조강특위라는 걸 또 만든 거예요. 글쎄 이걸 뭐 옥상옥이라고 해야 될지 옥상옥의 반대 어떤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대위 안에 비대위를 만든 셈이죠. 전원책 변호사가 평소에 이제 독설가시잖아요. 그리고 강단 있고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 조강특위 위원장이 되면서 이른바 인적 청산을 소신 있게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반면에. 위원장은 아니고 외부 위원 아니에요? 위원이지만 사실상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부 3명 외부 4명인데 내부인들은 아예 회의도 참석하지 말아라. 그런 게 전원책 변호사가 내걸었던 전제조건이고 나머지 4사람의 본인을 포함한 4사람의 조강특위 위원의 전권도 임명 전권도 본인한테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위원장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전원책 변호사가 정당 경험은 있지만 정당 경험이 좀 짧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과 소신과 이른바 강단만으로 이 복잡한 개파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겠냐. 또 이분이 스타일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던져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다가 안 되면 던져버리는 스타일이라는 건 어떻게 하세요? 박차고 나가는 거죠. 나 안 해. 좀 욱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내부의 개파 간의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에 떠밀려서 그냥 하다가 욱하고 나가버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조강특위라는 게 원래 정당에서 여러 번 하는데 조강특위 할 때마다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 a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당협위원장 결국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을 이제 물갈이하는 게 이 인적 쇄신일 텐데. 잠깐요. 여기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조강특위는 뭐 하는 곳이냐 또 궁금해하시는데. 여기서 당협위원장 물갈이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요.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동네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당조직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럼 누가 그 당의 그 지역구 후보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네요. 거의 현역 당협위원장이 나중에 총선 시진되면 한 80번 가까이 공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갈이가 나중에 총선 후보군을 미리 교체한다는 의미도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물갈이 대상이라고 보는 분들. 이 다선 의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 관리를 꽤 열심히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리로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국민적으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공천 잘렸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돼버렸거든요. 인기가 좋아요. 인기 좋아요. 지역에서 열심히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항상 인적세신이라는 거는 누구를 쫓아내느냐가 인적세신의 당 아니에요. 누구를 쫓아내고 누구를 새로 데려온냐가 더 이제 정점인데. 그런데 그거를 과거에 친박 친이가 서로 공천 학살하면서 그걸 했던 건 뭐냐면요. 친박이나 친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쪽을 치고 나서도 내가 250명 가까운 새로운 총선 출마 후보군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그러면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느냐. 5명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치고 나서 그 자리를 채울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 전원책 변호사가 제가 아는 전원책 변호사라면 한 명도 못 데리고 옵니다. 아유 또 뭘 그렇게 한 명도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도 한번 보세요. 홍준표 대표도 정치 경력으로 의뢰했지만 지난번에 당협위원장 물갈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본인의 완전 새로운 홍준표가 인물이다 하는 사람을 거의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요. 결국 뭐냐면 서로 양쪽에 치여가지고 중고신인 같이 데리고 온 분들이 있었지만 홍준표 대표가 그때 그래서 인적세신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홍준표가 새로 데리고 온 당협위원장들은 이런 사람이다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뉴페이스 스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껏이야. 지금까지 핍박했던 사람들 이런 정도의 이미지만 형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거다 인적세신. 인적청산과 영입이라는 게 맞물려 있는데 일단 당장에 수가 안 나면 청산을 해놓고 공석으로 남겨놓고 추후에 또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걸 보통 총선을 앞두고 만듭니다. 그것도 방법이어서 지금 그거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저렇게 조강특위 위원이 된 거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분이 단두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썼죠. 정말 불편부당하게 구체적으로 인물로 찍어서 얘기하자면 친박중진과 또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 이런 거물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내의 큰손들 이 사람들과 맞서서 불편부당하게 그야말로 인적청산을 해낼 수 있을까 본인 표현대로 단두대에 올릴 수 있을까 이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범자유주의 정당 좁게 보면 보수정당 정체성을 좀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정체성을 바꿔나가겠다. 범자유주의 정당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냐 그런 인물들을 내세울 수 있겠냐 이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합전당대회를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바른정당을 한편으로 염두에 두고 또 제야의 보수인사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과연 이걸 실현 가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겠냐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거고 본인이 내건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김병준 비대위의 들러리로 행사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들러리만 서다가 욱해서 박차고 나갈 가능성 이게 최악이다 라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다라고 보시는 거. 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여기 지금 앉아계시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회 지금 세 번째 박원석 의원의 물음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보수통합이요? 보수통합. 어제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전원책 변호사가 이거 한 얘기 듣고 가볍게 손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손학규 대표와. 전원책 변호사가 이상한 얘기하는데 제가 받아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받아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원책 변호사께서 평론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지만은 정당 경험은 아까 거의 적다고 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적은 거는 뭐예요.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대변인 갔다가. 잠깐 있었어요. 대변인 갔다가 특수한 이유로 그냥 바로 나가셨거든요. 바로 나갔군요.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 경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저도 이제 정치도 하고 정치평론도 하지만은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정치평론이고요. 제일 어려운 게 정치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정치평론가는 진짜 정치는. 정치평론은요. 뉴스에서 가서 댓글을 욕 많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면은 그냥 국민적 그냥 공감대 얻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친박청산이라는 걸 2년째 입에 달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현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튕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통합이라는 것도 전원지평론가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몰라서 사람들이 안 했겠느냐. 반대로 그를 위한 바른미래당 또는 과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아까 말했던 인적청산이라는 것이 전제되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당의 인적청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치 세우는 거. 맞아요. 그 말도. 그 말도 예전에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그 말 하면서 탈당했던 거예요. 인적청산과 새로운 보수 가치에 적립을 한다면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2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갑자기 그냥 해버리면은 뭐 하면 좋지만은 또 똑같은 그런 반복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런데 정말 전원책 변호사가 두 분의 우려와는 달리 정말 인적청산 제대로 하고 새로운 인물도 영입하고 그러고 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면은 전원책 변호사가 대선후보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거 하면은 통합전당 내에서 자기가 당대표되고요. 바로 대선후보입니다. 그거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못 해결하다는 건 본인이 해결하는데 대선해야죠. 두 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전원책 변호사 저희가 곧 모실 거예요. 인터뷰에. 제가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하한가로 제가 미리 좀 명단 받아보니까 박원서 전 의원. 하한가 아니군요. 이준석 위원의 하한가가 김병준 비대위원장 뽑아오셨군요. 또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연결되는 거죠. 본인이 했어야 되는 일을 왜 주를 주느냐. 왜 주를 왜 주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이 메시지 다시 보면은 인적서신하고 정체성 세우겠다 이 얘기는 본인도 하고 왔던 건데 본인이 결과가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김병준 부총리가 와가지고 가장 실패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인적 쇄신을 처음에 할 것처럼 했다 바로 접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외부에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못하겠던 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도 들어가면 김병준 2가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고 김병준 위원장이 거기서 만약 그거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러면은 본인보다 예를 들어서 전원책 변호사가 특별한 무슨 소통 능력이 뛰어나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역시나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도로 지금 규정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이준석 최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인적 청산이 실패해야 바른미래당의 입지가 넓어진다. 이런 속내를 비추는 것 같은데. 자꾸 바른정당이라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헷갈려요. 약간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바른정당이라는 얘기가. 아니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의 역할이 지금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이었던 게 맞죠. 실은 비대위 스스로가 조강특위가 됐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 복잡한 그런 세력 간 이해관계 내에서 무기력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나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일종의 이의제의를 하겠다. 차도살인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측이 있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야망이 크다. 저분이 대권 욕심도 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전원책 변호사에게 칼을 주고 뭔가 인적청산 작업을 맡기겠다는 게 결국에는 본인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우아하게 있다가 나중에 무주공산인 보수에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욕심을 또 은연중에 드러낸 거 아닌가.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힘들거든요. 적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정작 비대위가 마땅히 했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늦게 꼼수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서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한가네요. 최근에 그런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애국보수라고 불류되는 분들. 본인 애국보수가 지칭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입당 러시를 한다고 기사가 한 번 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전당대회에서 이념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김병준 위원장한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그 말은 본인의 시도 자체가 실패로 규정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려는 것이 황교안 총리를 옹립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이거든요. 애국보수들 이른바 자칭. 애국보수류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김병준 위원장이 말했던 새로운 노선이라는 증거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메시지가 센 인물인 전원책 변화사고라서 관심을 분산시킨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이 지금 정치판 특히 한국당의 흐름을 좀 읽어주셨어요. 나름의 분석으로. 박원석 전 의원의 하한가까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들과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 하한가를 꼽았는데요. 저는 포스코를 꼽았습니다. 포스코요? 네. 포스코가 국내에 손꼽히는 대기업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영 측면에서도 갑자기 계열사가 수십 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또 굉장히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 이런 걸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제가 하한가로 꼽은 이유는 이른바 노조 파괴 노조와의 공작을 상습적으로 벌였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도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7일 날 50년 무노조 체제라고 얘기하는 포스코에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직후에 회사 사무실에서 이른바 노조와의 공작을 담은 문건이 발견됐다. 몸싸움까지 해가지고 또 농조합이 그걸 탈취해갔다. 회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로 이제 공방이 있는데 어제 이제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것들을 보면 과거에 포스코에 노조가 있었습니다. 1988년에. 88년에 한국노총 산하에 노조가 생겼었는데. 회원이 조합원이 1만 8천 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 2만 3천 명이 전 직원 중에 1만 8천 명이 조합원이었으면 굉장히 강한 노조였던 거죠. 1988년에 여러분. 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였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노조가 갑자기 90년에 무너져요. 2년 만에. 90년 초에. 그런데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당시에도 그 무너진 걸 둘러싸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이권이나 금품수수에 결탁해서 부도독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거기 환멸을 느끼고 나갔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은 그 이면에 아주 치밀한 노조 파괴 공작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현장의 책임자들이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노조 탈퇴 공작을 펼치고 또 다양한 수단으로 압박을 하고. 전 포스코 회장이었던 정준양 회장이 당시에 일종의 공장장격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분도 이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최종호 회장 체제가 7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하면서 일성은 노조와 대화를 하겠다. 노조가 만들어진다면 했는데. 지금 그 직후에 벌어진 상황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포스코라는 기업이 과거의 그런 노조 파괴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생산적인 노사관계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뉴스다. 개천절에 정말 부지런히 달려와 주신 고마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청취자들도 한 분이요. 세 분이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불에서 쉬면서 라디오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쉬셔야죠. 쉬셔야 돼요. 저희 죄송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대신 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뉴스다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정의당 박원석 전의원이었습니다.